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TV의 지식성 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께서 어떤 창의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창피한 기억을 되살려서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창의적인 일에 돌입할 때와 자랑스러운 기억을 서로 공유하고 상기한 다음에 창의적인 일에 몰두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어떠한 상황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둘 중 어떤 상황이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자랑스러운 기억을 자꾸 환기하면 그래 내가 성공한 기억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굉장히 자신감을 북돋아 줄 테니까 그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게 구글에서 기사가 있는데 이게 학회지 홈페이지예요.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디자인 크리에이티비티 앤드 뭐 어쩌고 어쩌고 해가지고 디자인 창의성과 혁신 이런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되어있는 이런 번역이 됐네. 디자인 창의성과 혁신이라는 국제저널에서 실린 노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엘리자베스 루스 윌슨과 탐슨이라는 분이 지금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떠한 실험을 하셨냐면요. 첫 번째 조사는 111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부는 어떤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 지난 6개월 동안 경험한 일 중에서 창피했던 일들을 쓰게 만들었나봐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6개월 동안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만한 경험을 이렇게 적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냈나 봤더니 좀 참 뭐랄까 의외의 결과라면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창피한 경험을 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그거래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게 참 재밌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연구는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듣는 관리자 그룹을 대상으로 했는데 9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무작위로 이렇게 3인 팀을 만들어서 절반은 창피했던 이야기 절반에는 스스로 뿌듯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창피한 경험을 나눈 팀이 26% 더 많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창피한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또는 자기가 상기하면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건데 지금 연구자들은 그것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어요. 그냥 이런 결과만 내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자유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근거를 갖추고서 이렇게 최선의 추측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역시 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창피한 이야기를 한 연구에서는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공유하라고 했잖아요. 창피한 경험을 그리고 창피한 경험을 공유하면 일종의 그 뭐라고 배수신 같은 게 생긴다고 할까요? 자기가 아 나는 창피한 이야기를 벌써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잃을 게 없다. 뭐 이런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낼 때 아 이거 뭐 저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뭐 나 어차피 창피한 이야기 다 했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창의성이 더 높은 실험적이고 더 모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 그런 그러한 거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떠신지 지금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주 자랑스러웠던 경험이라든 자신감이 있었던 경험을 공유하면 그 정도의 자신 있는 행동을 또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더 조심스럽고 아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아마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생각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창피한 이야기를 되풀이했을 때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창피함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성화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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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